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곳에서 만나 뵙는데요. 1000%의 수익률을 위해서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거래일제에 쉬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개별 종목들이 하한가가 나오면서 투심이 가라앉은 분위기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진행과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긴장 때문에 방산주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900선까지 올랐던 코스닥도 오늘은 큰 폭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방산주와 함께 비료와 곡물 그리고 신재생태만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공개해 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 효과 반영 중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큰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자동접종에 대한 강세, 바로 IRA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인 뭔가에 대한 안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 자체를 현재 한경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반드시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도 태양광 관련주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그룹이 박미경제사들단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부분에서 김동관 부회장이 현재 전세기를 타고 출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동반자가 바로 한화큐셀 사장이 같이 따라갔다라는 이슈였는데, 그러면서 지금 한화, 한화솔루션이라든지 또는 나머지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 대리기를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내에서에 대한 태양광 관련된 이슈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움직였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신성 ENG라는 기업이 강한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주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고, 에버리지라든지 또는 한화,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들이고요. 마찬가지로 OCI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12만 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전 세계를 타고 출국했다는 속보가 들려왔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두 번째도 바로 미국 이슈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온실가스에 대한 제한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화력발전소 자체를 지금 제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탄소 포집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탄소 포집을 하는 사업은 기업체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흔히 많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조림 사업을 하는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나무 심는 기업체.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타랑시설을 갖추고 있는, 또는 타랑시설을 설치해줄 수 있는 기업이 좀 더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KC코틀의 KC그린홀딩스를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KC코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랑시설 자체를 우리가 수주를 해주는, 발주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 1978년도부터 지금까지 환경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KC코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폐지 가능성이 오늘 다시 한 번 높아지면서 이런 타랑시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 자체는 단순한 테마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탄소 포집주들이 이런 수납매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KC코틀의 지금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럼 지금 가졌다면 굳이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정고점이 12,000원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네, 바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당 부분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이런 방산주 관련된 부분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방산주 관련해서 같이 관련주를 보고 그에 따른 종목군을 현대로템을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악플들이 많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왜 이런 방산주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깬다라는 말씀들도 많으셨는데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방산주 원픽으로 현대로템 가져오셨고 오늘 14% 이상 상승하면서 52주 신국가가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시장이 빠지는 흐름과 별개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과정들이니까 썩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올라야지만 우리가 또 주식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함께 올려서 또 기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지금 현재 방산주 관련된 부분 자체의 이슈만을 한 번 같이 본다면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 안건에 마지막 공동성명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명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우회적인 부분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원 자체를 앞서서 나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으면서 이런 방산주한테는 그만큼 기대감이 지금 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곧장 이어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템백어 트렌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전쟁 방산 관련주를 한 번 보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들어가서 방산주 2편을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주 관련된 매매 팁을 몇 가지만 제시를 해드린다면 우선은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과 방향은 별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하시려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한 번 같이 보면 앞서서는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 전술이라든지 또는 무기 관련된 그리고 고인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테마 관련된 기업을 보셨다면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전차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빅5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독수리 오영재 말씀을 듣다 그죠? 그래서 LRG, 넥스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풍산, 현대로템까지 머리, 가슴, 배, 다리 다 되는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대부분 다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이 일단 현대로템, 바로 전차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 양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파생되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전차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차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일단 LS&T 다이네믹스, 이 기업이 이제 변속기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밑에 이제 현대위아가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분에서 포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를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그 밑에 이제 통신체계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차 안에도 이런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 전술적 장비가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전술적 장비를 모두 다 납품한 업체가 우선은 이제 하나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기산텔레콤, EM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원픽은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S&T 다이네믹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T 다이네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책사업 안에서도 방산 관련된 부분의 납품이 98%가 차지합니다. 그만큼 현재 정부 정책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납품하느냐? 바로 변속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안에 들어가는 기계적인 부분 자체의 납품은 모두 다 이 S&T 다이네믹스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산 관련된 수출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강한 상세에 동반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분위기를 이어서 본 다음에 1차적으로 한 11,500원까지는 강한 상세에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 손절가는 8,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은 S&T 다이네믹스였습니다. 전차 내 변속기를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1차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90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루의 텐텐베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